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밤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듣는데요. 반복해서 듣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아주 간단하고 또 여러 번 들으면 좋은 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운 것, 코칭 기법으로 배운 것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성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꿈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지난 시간에 적는 연습을 다 하셨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가고 싶은 곳 아니 뭐죠?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기록하면 성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설문조사를 했던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게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없었어요. 꿈은 있는데 기록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꿈은 있는데 기록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까지 적은 사람 이 10년 후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재인터뷰를 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살펴보니까 물론 소득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과 꿈의 목록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또 그냥 막연하게뿐만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은 그 시작이에요. 나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리고 그 기록해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밀접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참 좋은데 저희가 또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상황에서 하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대충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일지 같은 경우 방문 일지, 기도 노트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기록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꿈의 목록, 비전 비전에 대해서 목표 관리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이 미션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계획, 연간 계획을 세울 때도 막연하게 세우지 마시고 구체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이 또 어떻게 실천 과정에 실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건강해지는 것이 뿐이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인지를 기록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10km 이상을 걷는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걷고 왔어요. 사실은 10km를 걷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요. 걷고 체크업을 합니다. 몇만 볼을 걸었는지 내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10km 이상씩 걸으니까요.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등짝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2022년도에 10km씩 매일 걷다 보니까 등짝이 아픈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기침이 맥주가 만성기침이 있거든요. 알러지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기침이 없어졌어요. 기침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치료받는 일하고 부황을 좀 뜨거든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원래 부황을 뜨면 며칠 가잖아요. 자국이 하루면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부황 치료를 받고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황 자국이 없더라고요. 이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겠다. 스쿼트를 하루에 50회 수치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목록을 기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프 플랜 같은 경우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매우 좋습니다. 60대 할 일, 70대, 80대, 90대 할 일들을 세워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혹시나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노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95세 할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해서 후회했던 게 뭐냐면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그럼 무려 몇 년을 더 사셨어요? 35년을 더 사셨잖아요. 이분이 사회 진출을 해서 젊은 시절에 은퇴할 때까지 그 기간만큼 35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신 거예요. 내가 삶에 얼마나 살겠노 하고 매일 하시던 게 뭐냐면 등산하고 소일거리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35년을 사시다가 95세 생일날 이분이 또 결심한 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하나 정복해야겠다. 이 목록을 기록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실천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하시고 발표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발표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로 하셨는데 10킬로 걷는다고 하셨는데 장노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결심하게 돼요. 아 요즘 바빠서 잘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한다든지 아 요즘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바깥으로 뱉어낸 말이 말은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월간 계획입니다. 왼쪽에는 주간 계획입니다. 주간 계획에서 매일매일 기록해놓고 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위에는 투드리스트.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다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구주에 해야 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리할 때 나중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책이죠. 실행이 답이다 하고 습관의 힘 이 두 가지 책을 독서 목록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오늘 성경적,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검사에 감사하라. 시작.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소의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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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감사하시냐고 여쭤보면 기록해보라고 하면 열 가지, 스무 가지 이상이 잘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되십니까? 사실은 백가지, 찬가지도 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기록해보면 겪고 또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또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는 거 감사하고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거 감사하고 이 시간에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서로 새로운 것을 볼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쓰다보면 백가지 금방 씁니다. 뉴욕타임스의 작년판에 나온 것입니다. 연말에 나온 건데요. 이런 기사였어요. 당신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감사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가족, 공동체, 신앙, 석양들을 바라보는 순간, 혼자 숲속을 산책하는 순간, 책과 함께 포근한 시간, 오랜만에 본 사람과 식사를 즐기는 순간, 누구와 무엇을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장소, 물건 등, 당신에게 편안함, 안전 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세계의 경이로움과 기쁨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감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그런가요? 2021년에 도전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 또 시련을 겪고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감사보다 뭐가 먼저 나올까요? 글평이나 또 엉망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나오겠죠.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그 사전적 정의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느끼는 감사와 상대방이 느끼는 감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돼요. 혹시 장노님께서 생각하신 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꼭 물어야 됩니다. 저도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들을 토로하면 그것을 물어요. 내담자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고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요. 그럼 다 다릅니다. 내담자들보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뜻이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유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좋다라는 뜻이 또 매우라는 뜻도 있고 카리스 그러면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래서 좋은 은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여러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 나타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늘상 모이면 나이가 드셔도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군대 얘기 하십니다. 친구들 만나면 학교 다녔을 때 좋은 추억도 얘기하지만 또 힘들었을 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누시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애 낳고 키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어요.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캔싱어라는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그 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부정적인 단어들하고 그림하고 중립적인 그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그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어떤 그림이 더 기억이 오래 남는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사진들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미래에 닥쳐올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또 영적인 삶에 비교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좋은 기억보다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건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보면 아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체류국기 민숙이 신명기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본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받지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만 본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이 없는 것 고기가 없어 마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애국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 애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노예의 삶으로 자꾸만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사상이에요. 불평과 불만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노예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의 교회나 다 살펴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 그들의 생각이 과거로 가 있어요. 예전의 그 목사님은 예전의 우리 교회는 예전의 우리 교회 시스템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서 왜 당신은 안 그렇느냐 하면서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까 저 세상으로 가야 되나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백성들이에요? 저 하늘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진군하는 백성이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저 세상 노예로 자꾸만 회귀하려는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권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합당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하나님의 축복권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같이 이렇게 고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광야의 40년간의 여장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여러가지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반역했던 경우 그 다음에 금소마지도 만들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한 몸에 다 모세가 받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반석을 몇 번이나 쳤어요? 두 번이나 쳐가지고 그 성질에 못여겨 두 번 쳐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그 순간에 모세가 신명기사를 마무리해가면서 마무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시각은 노예의 시각이 아니라 보험받은 백성의 시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감사로 들을지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꼭 낳고 싶은 정말 그 염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하고 계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다가 그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갔는데 1명이 되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반응 근데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드리는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삐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 안식일날 찬양하려고 그러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피곤합니다 지쳐요 그래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면 짜증이 납니다 빨리 쉬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두 번째는 감사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나타나는 기쁨의 감정이에요 기쁨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기뻐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손발지어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모습이라는 감정적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희평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두 이야기가 나오죠 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역의 감정을 품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산 재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여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희생재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희생재물 머리 위에 얹어놓고 회개합니다 고백해요 고백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상한 신념입니다 고백의 제사를 드리고 이 희생재물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가 장가된 이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죄 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태울 건 태우고 피는 또 송수에 가서 뿌릴 건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희생재물을 다 태우고 나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뭐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말로 흠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지입니다 속죄가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용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스 12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백과 회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무시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를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촉박과 은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10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오나 요하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룰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복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용서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린 더 맥크래티라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요 1998년에 45명의 성인 남녀를 모아서 감사 훈련을 시켰어요 감사 훈련을 시키고 감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도록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켰더니 이분이 책에 보고하기는 23%라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여러 가지 영적 건강이 훨씬 더 배양됐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과 은혜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리옥기 17장 14절 잘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어요 기념은 뭐 하려고 기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 힘든 순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 그 후미를 쳤던 아말렉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3년에 로버트 에몬스 교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로버트 에몬스 교수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데 맥클러프 교수가 마이애미 대학교의 두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192명을 대상으로 감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계속 살면서 느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게는 좋지도 않은 또 나쁘지도 않은 그 기록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어떤 기억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했던 그 그룹이 면역성이 훨씬 증가되고 숙면을 취하할 수 있게 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훨씬 더 좋게 보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생활에 대한 훨씬 더 긍정적인 정서가 훨씬 높아지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기록하게 한 그 그룹을 통해서 이 논문을 썼어요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이 축복과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축복과 은혜 그 감사는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을 주창했던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내고 주창했던 멀틴 셀리그반이 2005년도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참가자들을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감사의 를 느꼈던 그 대상을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Thank you letter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편지를 쓰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왜 이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감사 편지를 지금 내가 읽어주겠다고 해서 읽게를 했어요 그렇게 읽게 했더니 그 감사 편지를 받았던 사람도 훨씬 마음의 감동과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감사 편지를 읽었던 사람도 삶의 긍정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늘 감사를 느꼈던 사람에게 근데 표현을 자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사람에게 가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럼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긍정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 알고에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노르스 캐롤라이나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2010년도에 부부들을 대상으로 67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서로 매일매일 느끼는 감사를 쓰게 했어요 2주 동안 기록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이 감사 일기를 쓰고 서로 나누고 표현하고 하는 것도 이 가족의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고 긍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사례와 소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만 느끼는 것보다 그걸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한번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긍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영적인 어떤 깊이와 송숙도도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나눴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나중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뭐부터 하냐면 기록하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기록하는 연습부터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저희 반에서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감사일기 제가 썼던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것을 이렇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을 쓰고 나눌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적은 거예요 새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 이때 저희가 7일 동안 대충에는 1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권장했는데 저희 교회는 일주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 첫 안식일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토미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간단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월 달에 적어놨던 것이 12월 달에 감사 구호활동 참여 이런 것도 적어놓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소하게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교과 공부할 때 그걸 한 번씩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감사에 대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에 표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요? 부정적인 기억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와 축복을 기록하고 나누고 표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안식일이 더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함께 감사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사가 뭐가 있을까를 한 번 소소한 걸 대단한 걸 아시고 소소한 것을 한두 개씩 이렇게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나눠보고 나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일찍 깨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깨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밤새 늘 안녕하냐고 여쭙는 게 뭐예요? 자다가도 못 깨워날 수도 있어요 깨워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또 우리 다른 분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감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성숙 집사님 그거 푸시고 뮤트하시고 우리 양주에서 들어오신 우리 장로님 아 예 저는 양주에서 온 게 아니고요 예 제 손이 양이고요 아 아 예 관악산 기숙이가 잘하십니다 양장훈님 제가 그 학교 이름이 좀 독특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 한 달 전부터 네 아침 말씀 목상 그 우리 별래교회 진찬수 목사님이 해주시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 선교사야 어떤 선교사님이 좀 같이 동의합시다 그래서 아 그러시자고 그랬는데 거기 소개받아가지고 어 지금 3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네 아 은혜가 은혜가 넘칩니다 그 제가 이제 침례받고 15년 됐거든요 네네네 늦게 60의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그 사회생활하고 이 어둠과 어둠의 세력과 그런 걸 이제 몸으로 영적으로 많은 갈급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저 아침 말씀 목상 정말 그 신령한 아침이고 또 갈릴리 바다가 은혜의 바다처럼 특별히 어제 오늘 이렇게 그 예 그리스도 예표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남산에도 네 그거에 이어가지고 또 오늘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 오늘 그 그 이제 세 제자 세 분을 같이 산에 두골산에 올라서 그 엘리아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복사했는데 변화산 경험이죠 네 정말 은혜로운 걸 이렇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 예 그 제가 123 바이블 를 우리 이영신 집사님하고 같은 카톡방에 최만혁 아 예예 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터치를 하다보니까 123 바이블이 나와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을 그 오전 오후를 착각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다른 분이 수업 신 집사님 수업이시더라고요 미국하고 여기랑 시차가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요 하여튼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이스 조이스로 들어오신 분 요 묵음 좀 푸시고 본인 소개도 좀 한번 하시죠 조이스 J-O-I-C 우리 안성숙 집사님 우리 윤신자 집사님 묵음 푸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는지 저희 감사는 제가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공활한 중국 땅에서 또 더 발전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내 일생을 나의 생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치시면 예수 동행일기 웹이 떠요 그러면 그러면 그 웹에다가 그냥 감사 그냥 이렇게 왜냐면 왜 좋으냐면요 매일매일 내가 성경절 좋은 기억 생각나는 성경절도 쓰시고 거기다 또 감사를 쓰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안 들어가면 리마인드가 떠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아 오늘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거랑요 그래서 21일 동안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냥 감사 조건 안 떠오르면 감사 그렇게라도 적으시면 습관이 되고 거기다 또 성경절도 기록하고 그게 쭉 기록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다 이렇게 책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그리고 비밀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까셔서 매일매일 지금부터라도 한번 감사 조건 적으시고 성경절도 생각나는 거 적으시고 그럼 성경절도 외울 수 있고 감사도 습관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를 쓰실 때 너무 장황하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기록하실 때 오늘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 또 이렇게 피곤한 이 몸을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제가 팁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보다 보니까 정윤선 씨라고 이분이 어렸을 때 새엄마한테 매일마나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기는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암 수술하고 포도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켓에 포도를 사러 갔는데 그날 지갑 지갑을 보니까 누가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집에 와 보니까 도둑이 들어갔고 집에 있는 걸 싹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남편 포도 좀 사다 주려고 했는데 지갑도 없어지고 그날 도둑도 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을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픈 애들도 많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 열 개가 다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감사가 별 이게 정말 작은 데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참 감사를 안 하고 사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갤럭시 S8은 누구세요 본인 소개 좀 한번 하시죠 갤럭시 S8 갤럭시로 들어오신 분 조이스 안성숙 다 푸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갤럭시 저는 제가 전화가 왔었어가지고요 잠깐 제가 이거 나눌 때 네 나눴는데 지난번에 이 감사일기 제가 한번 감사 쓰는 거 들으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완전하게 배웠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거 아마 제 평생에 좀 실천해보는 목록에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강의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조이스는 그 제 이름으로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 아 네 네 어머니와도 함께 나눴어요 감사일기 우리 같이 쓰자고 아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이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갤럭시 네 저는 칼레지대일 교회 나가는 이원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의 잘 아는 집사님 박근수 집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네 네 참 좋은 순서네요 저도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다섯 번 더 강의가 있거랑요 네 꼭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혼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갤럭시 S20 들어오신 분은 누군가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두 번 강의 들으니까 어떤가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좋습니다 우리 감사 조건 우리 사모님은 감사 조건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엄청 부정적인 불평불만이 많은 시간을 보냈었었는데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3시 여기 오후 3시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자꾸 바꿔줬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려고 감사하는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또 이제 이렇게 원투 드림 말씀 목상을 통해서 또 우리 김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는 그것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김양근 사모님 또 저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참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기록하는 거가 약한데 이거를 또 새삼스럽게 더 가슴 깊이 와닿게 하고 이것이 참 내가 가진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캐숙 사모님 저기 들어가 계세요 네 네 또 감사 또 한번 표현해보시죠 삶 자체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